pattern 129 was delivered in good condition 뭐뭐를 좋은 상태로 수령했습니다. in good condition이라고 하면 몸 상태가 좋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상품이나 사물의 상태가 좋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반대로 좋지가 않다면 good 대신에 poor 혹은 bad를 쓰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물품을 좋은 상태로 수령을 했습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in good condition을 쓰는 거고요. 배송이 좋은 상태로 수령이 됐습니다라고 하려면 your shipment was delivered in good condition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문서가 좋은 상태로 수령이 됐습니다. 제가 받은 문서가 상태가 좋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your document was delivered in good condition이라고 하면 됩니다.